그때 들어가서 승전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1차 대전 승전 이후 파리에서 태국 국기 들고 행진하는 태국 군대예요. 이 라타나 코신 왕국이 태국 역사학계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근현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 국가입니다. 이 라타나 코신이 1782년부터 1932년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태국이 됩니다. 이 라타나 코신 왕국 태국이 돈을 잘 벌었어. 돈을 왜 잘 벌었냐면 이미 서구혈광 국가들 서양 국가들이 인도랑 미얀마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이 라타나 코신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 태국에서도 무역을 많이 했대요. 돈을 잘 벌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 역사학계에서 식민 지배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는 이 라타나 코신 왕국에도 1800년대부터 서구혈광들의 제국주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라 땅 컸는데 1826년부터 이제 피곤한 일이 생겨요. 여기 인도가 뭐였어요? 영국령 인도제국이었습니다. 대형제국이 점차 저 인도를 시작으로 영국령 인도제국을 만들어 가던 때예요. 그죠? 근데 지금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이 영국령 인도제국의 끝에 있는 이 미얀마 지역의 바로 옆에 여기가 뭐야? 태국이죠. 달리 말하면 뭡니까? 영국과 태국이 충돌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1826년 영국이 이 미얀마 미얀마랑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먹었으면 끝인데 갑자기 태국으로 갑니다. 바로 옆에 있던. 그리고 버니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태국이란 국가가 서구의 권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 평등한 조약이에요. 너네 지금 딱 여기 말레이시아까지 먹었잖아. 우리 근데 이 말레이반도 여기 절반이 필요해. 너네도 이 짜투리까지 먹고 우리가 이 아래 영국이 우리가 여기 절반 먹을 테니까 너네는 위에 절반 먹어. 우리 서로 그리고 싸우지 말자. 우리 영국령 미얀마도 여기 생겼는데 너네랑 딱 붙어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거든? 근데 안 싸울 거야. 대신 우리 반밥 먹자 말레이반도. 라고 쇼부를 친 거죠. 당시 태국 왕이 라마 3세였습니다. 근데 이 라마 3세가 세상 물정을 알던 사람이야. 왜냐면 이 양반 아빠 라마 2세가 왕일 때 라마 3세는 태국의 대외무역을 총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혈강이나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랬던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던 사람인 거죠. 라마 3세가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대요. 어차피 우리 태국을 중심으로 태국을 중심으로 이 베트남 쪽에도 다른 서구혈강이 들어갔고 미얀마도 영국이 먹어서 우리 태국이랑은 사이좋게 지내게 됐고 지금 당장 미얀마나 베트남과 싸울 일도 없고 이제 상대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싸울 일이 없어져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미얀마와 베트남과의 전쟁은 다 끝났다 이제. 그러나 서양의 위협이 남아있다. 우리 태국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서양 문물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집착 숭배까지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 라마사세가 즉위합니다. 라마사세가 영국이랑 또 조약을 맺어요. 이 양반때. 1855년이었습니다. 근데 1855년이면 언제예요? 영국이 청나라랑 아편전쟁에서 뒤져라 싸운 다음에 이겨서 영국이 청나라에서 설치고 댕길 때입니다. 근데 이 라마사세 때 영국이 엄청난 불평등 조약을 요구해요. 다 달래. 우리 영국에 대해서 태국 지역 모든 지역에서 자유무역이 되게끔 해줘. 그리고 모든 항구도 개방해주고 영국인들을 위해서 취해법권 지역도 만들어줘. 그리고 영국인들이 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줘. 우리들 마음대로. 그리고 태국 어디든 영국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줘. 이 조약을 태국이랑 맺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맺으면 지금 청나라까지 박살낸 영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것 때문에 라마사세가 들어준 거지. 하여튼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영국이랑 태국 이거 맺자마자 여기 보이는 나라들 전부 다 떼거지로 태국으로 와서 영국이랑 맺은 거랑 비슷한 조약 우리랑도 맺어. 안 그러면 조지러 올 테니까. 라고 모가지에 칼들이 대고 조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맺어요. 태국의 물건은 굉장히 헐값에 서구의 강들이 삥 뜯어가고 서구의 강 물건은 태국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고 이제 그럴 예정이던 거죠. 그거를 막으려고 청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자유무역 금지시키고 그 지랄하다가 영국이랑 이제 서구의 강들이 트집잡아가지고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그 지랄 난 거 아닙니까? 라마사세는요 생각한 거죠. 지금 우리 태국이 영국이나 저런 서구의 강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맞아 뒤질 게 뻔하다. 그럴 바에는 일단은 다 해주자. 그리고 얘네가 들어온 김에 일단 쟤네 서구의 강들의 수많은 문물이라도 우리가 가득가득 받아들이자. 그리고 국가의 개혁을 시작하고 교육 근대화를 시작하고 서구화를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해요. 당시 라마사세가 자기 왕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들내미들. 이걸 다 배우라고 시켰대요. 유학 갔다 와서 서양의 언어, 서양의 문물, 서양의 학문들, 서양의 과학까지 다 배워오라고. 라마사세도 실제로 자기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 그래서 라마사세가 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기일식이죠? 계기일식. 해랑 다리 만나가지고 해 가려지는 거. 그거 계산하러 돌아다니는 게 취미였대잖아. 계산하러 돌아다니다가 말라리아 걸려서 그걸 죽어서 그냥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이렇게 라마사세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 라마오세가 즉위합니다. 라마사세의 아들이죠. 이 양반이 영국인 가정교사한테 어릴 때부터 탄탄하게 교육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 되자마자 태국 군대를 근대적인 군대로 바꿉니다. 총칼부터 일단 바꿔요. 신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태국의 영어학교도 세워요. 아까 말한 이 라마사세가 언제 죽냐면 1868년에 죽었어요. 1800년대 후반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이. 그때 이미 진작부터 영어학교 세워간 겁니다. 태국은. 그리고 노예제도를 철폐합니다. 태국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라마오세 때 철폐합니다. 저건 야만적인 제도다. 서양은 지금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신분제도가 폐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태국은 어떻게 노예제도가 있느냐. 서양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시각 자체가 다른 거야 이 양반은. 자 노예제도 철폐하고 도로 새로 깔고요. 전신주 새로 깔고. 그리고 이 양반이 스스로 전세계 해외일주 해외순방 같은 데를 많이 갔어요 일부러. 해외 문물들을 배우고 태국에 접목시키려고. 자 근데 라마오세 때 아직 태국의 땅이 빼앗긴 건 아닙니다. 라타나 코신 왕국이라고 부르는 그 왕국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서구여강들이. 땅까지 빼앗긴 상황은 아니었다. 근데 당시 태국의 땅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던 국가가 딱 두 국가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 다른 나라들은 아 무역이나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얘네는 레알로 땅을 세벼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던 나라들입니다. 이미 프랑스는요 베트남 쪽에서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었어요. 1860년대부터. 그리고 캄보디아 지역까지도 먹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 남쪽을 먹었으니 이제 요 캄보디아 쪽을 먹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지들 멋대로 이름을 붙였었어요. 코친차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를 즉희들이 이제 부르던 이름이야. 근데 봐봐요. 지금 여기 빨간색이랑 여기 색칠한 데가 전부 다 태국 명토였던 거야. 캄보디아 지역에 왕이 따로 있기는 했는데 조공책봉 관계면서 종속관계였어요. 종속관계. 태국 왕이 짱 먹었고 태국 왕이 쪼인을 해준 사람이 캄보디아의 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종주국인 거지 태국이. 캄보디아의 종주국. 근데 프랑스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캄보디아를 먹으려고 하는데 캄보디아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주인국가 따로 있어. 저쪽 태국으로 가봐.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태국으로 갑니다. 요 캄보디아 주인 니네라매. 내놔.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영국도 또 태국이 찾아서 야 내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국가들이 굉장히 바글바글하게 있었고 다양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단계처럼 들어가 있는데 중앙의 왕은 또 태국 왕이었던 요런 형태로 있었어요. 여기가. 그 도시국가들 하나하나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떼어가는 거죠. 누가? 영국이랑 프랑스가.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먹어가는 겁니다. 지금. 요 파란색 지역이 프랑스가 세벼가던 지역이고 빨간색은 영국이 세벼가던 지역인 거죠. 자 근데 계속해서 지금 가다가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국이 시브레 지금 여기 이렇게 태국을 다 먹고는 싶은데 다 먹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프랑스의 식민지랑 닿는다 이게. 유럽에서도 사이 별로 안 좋고 식민지 가지고도 슥태극하고 막 이러는 프랑스인데 영국 입장에서. 반대로 프랑스도. 우리 프랑스가 계속 지금 먹어가다 보면 결국엔 영국령 인도제국을 포함한 여기랑 영국과 닿게 된다. 이거 X 된다 이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국을 완충지대로 두자. 태국을 우리 서로 다 먹진 말자. 요만치만 먹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의 태국 영토예요. 지금의 태국 영토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운도 개쩌는 거지 정말로.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당시 영국과 프랑스 둘이서 스스로들 완충지역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면 솔직히 말하면 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서로 다 찌는 말자라는 쇼부를 통해서 이제 그냥 살려둔 거죠. 고런 국제정치적인 좀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이번에 조사하면서 저도 깜짝 놀란 건데 태국이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중립국이었습니다. 중립이었어. 당시 영국이랑 프랑스가 태국 니네 무조건 우리 영국 프랑스 쪽에 편먹어서 참전해 라고 개난리를 쳤대요. 영국 프랑스가. 근데도 태국이 센까고 가만히 있었대. 1차 세계대전 때 팀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서 유럽에서. 크게 이랬단 말이에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미국 대 독일 대 오향과 오스만 제국이 편먹고 근데 이 사이에서 태국은 그 누구의 편도 안 들고 얘네한테도 물건 오지게 팔아먹고 얘네한테도 물건을 오지게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1차 대전 때 개이득을 봐요. 그리고 당시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대요. 당시 1차 대전 때 독일 기업들이 태국에 들어가 있었대요. 저 독일 기업들이 태국에 들어가서 태국이 국가 차원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무역 이득을 보게끔 좀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차 대전 때 태국이 누구 편을 든다라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독일 편에 들면 영국 프랑스가 개지랄할 게 뻔하고 영국 프랑스 편을 들자니 독일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해 있던 게 빠져나갔기 뻔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거죠. 자 근데 갑자기 1916년 1차 세계대전 일터지고 한 2년 뒤죠. 태국이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왜? 독일이 점점 지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질새끼가 필요 없다는 게 이겁니다. 태국에 있던 독일 기업들도 망해요. 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여기 있던 무역기를 다 막아버려요. 해군으로. 어차피 이 독일 기업이 태국에 들어온 것 때문에 태국이 이득 보는 게 사실상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태국도 이제 독일 비위를 맞추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라마오세부터 이제 외국 교육도 받고 이제 세상물정도 배우고 좀 그랬다고 했잖아. 1차 세계대전 때는 저 라마오세가 죽고 라마육세였어요. 이 양반이 어디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냐면 영국 왕립군사대학교가 있어. 거기서 군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영국 군대에서 대위로 전역까지 했던 사람이요. 왕자인데도. 그리고 법이랑 역사도 공부했고 이 양반은 알던 거죠. 우리가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승전국 명단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그 승전국들끼리 무언가 저 패전국들을 상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래라저래라고 모이는 모임이 생기고 그룹이 형성되고 이런 거에 우릴 태국이 낄 수가 있다. 국제사회 무대에 우리가 한 번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의 1916년이면 솔직한 얘기로 좀 늦게 간 거예요. 1차 대전이 터진 지 한 1, 2, 3년 흐른 뒤 아닙니까? 그때 들어가서 승전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1차 대전 승전 이후 파리에서 태국 국기 들고 행진하는 태국 군대예요.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한테 배상금을 천문학적으로 덤택이를 씌우게 되는 그 회담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파리 강화 회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태국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태국이 얘기해요. 우리 태국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자주국으로서 얘기한다. 프랑스, 영국 니네들 요 근래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우리 태국이랑 불평등 조약을 처해왔느냐 이 모든 조약들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자마자 프랑스랑 영국이 죽다! 이미 싸인했는데 뭔 딴소리야 이 미친 새끼라 개소리하지 마 이제 이래요. 근데 이때 우리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우드로 윌슨이 갑자기 민족자결주의 식민지배를 해서는 안 되고 국가들의 주권이 있고 국민들 각자의 민족들의 주권이 있는 것이다. 근데 왜 프랑스와 영국 니네가 태국과 맺었던 게다가 승전국을 상대로 그 승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당장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드로 윌슨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얘기했다 그랬어? 미국이 저 얘기를. 모든 서구혈강들이 식민지 토해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쟤네들이 개박살 날 테니까 미국이 태국을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진짜 태국이 영국과 프랑스랑 맺었던 그 불평등 조각들을 다 갈아엎어요. 태국은 운빨이 진짜 어마무시했던 나라예요. 정말로. 그리고 운빨만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 인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 라마육세라고 하는 영국 왕립 군사대학교까지 나왔던 군사학을 전공하고 역사를 전공했던 이 양반의 혜안이 정말 똑똑했다. 저 승전국 명단에 들어가면 태국이 국제무대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다져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게 정말 대박이다. 물론 이 라마육세가 말년에 사치 부리다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민심도 좀 탈탈 털린 사람이긴 해요. 국내에서는 탈탈 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둔 건 거둔 거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사진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태국 공주가 축구장에 방문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 다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 관료가 태국 왕을 만나러 갔을 때 무조건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감독님들도 계신데요. 태국 공주가 여기 와가지고 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태국 왕을 아련하려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가야 되고 이러고 가야 돼요. 이러고 가야 되고 이러고 가야 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멤버들i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